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그넷쌤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습계획을 잘 세워갈 수 있는지 정말 알자로 정말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학습계획을 잘 세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리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뭐를 완벽하게 끝내는가 마는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쌤이 지금 여기다가 뒤에다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맞이할 시간을 적어놨는데 이 맞이할 시간을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쌤 설명 잘 들으시고 계획을 맞춰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나에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쌤이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6월 한 중순에서 말쯤, 한 중하순쯤 돼요. 근데 지금 되게 내신 기간이란 말이야. 무슨 고사 준비하겠어? 기말고사 준비하겠지. 근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수시전형으로 갈 거다. 수시전형을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면 공부하세요. 그럼 당연히 공부해야지. 당연히 공부를 열공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시로 갈 거야. 내가 정시로 갈 거면 사실 정시전형을 선택한 친구가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쓸데없는 일 아닌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에 갔어. 다 애들이 막 열심히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분위기에 막 이끌려 가요. 어, 맞아, 맞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때 기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자기를 잘 파악을 못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수시는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이다. 굳이 안 쓰게 다 알잖아. 그렇지? 내가 2등급 이상이야. 그러면 해볼만 해.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 아래면은 진짜 말 다 하지 않았나. 그렇죠? 내가 정말로 등급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기말에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등급이 이만큼 나온다. 그런 사람이면 해볼만 한데 열심히 해도 내가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굳이 지금 정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미안해요. 수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말고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시를 할 때야. 그럼 지금은 지금 정시학습을 해줘야지 이 기간 되게 길어요. 내신기간. 그렇죠? 얼만큼이지? 내신기간 지금 따지면 우리가 6월 중순이라 치면 지금 6월 중순부터 해서 한 7월 10일까지 길게 보면 그때까지 볼걸요? 그러면 아무리 짧게 본다고 해도 7월 초까지잖아. 7월 초. 6월 중순서 7월 초까지면은 우리가 짧게 잡아도 3주?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을 그냥 놓칠 거야? 이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뭐 해야 돼? 정시 준비하라고. 이거부터 먼저. 이 마음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과감해질 필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때 자기의 중심을 잃는 이유가 공부를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잘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이 실패를 해요.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아, 답답해 죽겠어. 알겠죠?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진짜 나는 이걸 파야 돼. 이거 파야 되면 그냥 지금 이거 하세요. 알겠죠? 결단력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알겠죠? 진짜 강조하게. 내가 정시를 갈 거야. 그러면 정시 준비해. 지금 수시 준비할 시간 아니에요. 알겠죠? 내신의 시간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됐어. 이게 이제 내 결심이 잡혔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거니까. 자, 쌤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학습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학습계획. 월별, 그러니까 시기별, 시기별 학습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보자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미 지나온 시간을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2017년 12월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럼 2017년 12월부터 겨울방학 때 대부분 뭐 하죠? 이 시간에 대부분, 자, 개념 하죠. 개념. 개념 공부를 합니다. 이때 시작을 해요. 대개 이때 못한 친구들, 이제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전연 끝나고 나서 3월부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3월에도 개념을 해요. 근데 이때 개념을 마친 친구들은 이 시기에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이제 심화 과정을 듣죠. 심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세기의 특강, 이렇게 심화 강의를 듣죠.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시가 중요하고 내신이 중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개 4월,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 때문에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이죠, 지금. 지금 이 시기. 6월부터 7월 초까지 이때는 기말고사 때문에 시기를 많이 날려요. 그래서 대개 이 앞뒤의 시간에만 정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수시체제로 가는 그런 체제를 택하죠. 그럼 대부분 이 짬나는 시간에 개념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심화를 다시 하거나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 6월 평권 모의고사가 기말 직전에 있잖아, 이때. 그쵸? 이번에 봤잖아. 6월 7일 날, 그쵸? 자, 6평 모의고사가 이때 있는데 6평 모고를 보기 전에 한 번쯤은 개념을 하고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6평 직전에 이 시기, 이 시기의 문풀. 그러니까 6평 대비 문풀을 한다고. 그럼 대개 한 번쯤 6평에 제대로 한 번 도전해본 친구들은 개념도 하고 심화도 하고 문불까지 하고 온 친구들인 거야. 그쵸? 쌤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한국사 개념완성, 동아시아 개념완성, 세계사 개념완성, 그 다음에 심화의 경우는 이제 세계특강, 그리고 이번에 문제풀이 이렇게 요걸 진행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6평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그 뒤에 이제 어떤 강의가 열리느냐. 어떤 강의가 열리느냐. 자, 이제 6평을 봤어요. 기말을 보겠죠. 그럼 대부분 학원에서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이때는 기말 대비가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와 하고 몰아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름방학 때부터예요. 그럼 여름방학이 대개, 대부분 여름방학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요. 대개 여름방학이 한 7월, 한 20일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대부분 여름방학이 7월 20일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죠? 그럼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9월까지, 자, 9월 평강까지 9평, 자, 9평까지 막 달리는 수업을 이때만 하게 될 거라고 이때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학습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7월 20일부터 9월 평강 전까지 상당히 많은 강의를 듣게 될 거고 이때 정말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학원 가셔도 매출이 오른 시기가 이때고요. 인강에서도 매출이 오른 시기가 이때야. 왜 매출이 왜 오르겠어? 이때 공부 와!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와! 할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시기 동안에 대개 어떤 강좌가 나오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름방학 때부터, 잘 들으세요. 수능까지 몇 주가 나오면 16주가 나와요. 16주. 커리큘럼을 잘 생각하세요. 머리를 잘 짜야 돼. 여름방학 7월 20일부터 수능까지 16주가 나온다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강의 같은 경우는 쌤을 16번 만나면 끝나는 거 그냥 수능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시기에는 뭘 하냐면 또 다시 한 번 전체를 훌륭한 강의를 해. 이 시기에. 그럼 봐봐. 이때가 대충 한 7주가 나와. 이때. 그리고 9평 봤어. 9평 보고 그 다음 9월 말쯤 뭐가 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야. 되게 중요한 시기야. 추석이 있어. 그럼 이때가 또 한 2주가 나와. 이때가 또 2주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1월 수능까지. 수능. 수능까지. 이때까지 또 여기가 또 7주가 나온다고. 이렇게. 투석은 한 4일간 가니까 좀 길게 할까. 이렇게. 좀 길어. 투석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방학부터 수능까지 16주가 나온다고. 그럼 이 시간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신을 준비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는 이걸 써야지. 이거. 이걸 써야지. 그죠? 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번호 매겨볼까? 여기서. 여기를 잘 써야 돼. 여기. 여기. 여기 기말하는 타임. 여기가 첫 번째 타임이야. 위에다. 여기다. 아래에 써볼게요. 첫 번째 타임. 여러분이 지금 R자로 쓸 수 있는 시간.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 여기 1번이요. 1번. 1번은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시기. 여기를 잘 써야 돼요. 내가 정시러다. 그럼 기말 버리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의외로 되게 많이.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시기인데요. 기말 끝났다? 기말 끝난 게 7월 5일쯤, 7월 10일쯤 막 그래요. 그럼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를 많이 놓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기 짧은 시기 있잖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한 열흘이 비거든요. 근데 그 시기 되게 놀지. 아, 여름방학부터 겁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죠? 충전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놀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단 학교에서 일단 기말 받잖아. 그럼 쌤들도 약간 터치를 덜 한다고. 그럼 그 시기 여름방학 전에 내가 뭔가 한번 돌리고 가면 너무 좋은데 그걸 많이 놓쳐. 여기가 2번이야. 2번. 두 번째가 언제? 이렇게 쓸게요. 여름방학 개강 전. 여름 개강 전이야. 여름 개강 전. 이때. 이때 잘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이거 4번. 그 다음에 5번은 추석이야.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쪼갰을 때, 쪼갰을 때 6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6개의 시간은.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게 언제부터? 여름방학 때. 이때 와아악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대부분 여름방학 때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구평 대비로 쭉 가요. 그럼 이 출주라고 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해야 되죠?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에 일단 이 강의 잘 듣고 잘 따라가서 구평을 잘 봐야 돼. 근데 대부분 이 시기에 어떤 강의가 많이 열리냐면요. 이때는 대부분 압축 강좌나 심화 강좌나 문풀 강좌가 열려요. 압축 강좌나 심화 강좌나 문풀 강좌가 열린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름에 시작하면 수능까지 되게 촉박해요. 그럼 한번 쫙 돌리는 강의 해야 돼요. 총정리하면서 한번 찍고 이런 강의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부분의 여름방의 강의는 대부분 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과외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한 번은 돌렸을 것이다. 한 번쯤은 이때 했겠지. 어? 이때 했겠지. 이때 했겠지 이거야. 적어도 고3이면 6평전 한 번 하지 않았겠어? 이걸 한 번 깔고 6평전에 안 했으면 내신으로라도 했겠지. 한 번 했겠지 이거야. 그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거니까 되게 이때는 이런 강좌가 열린단 말이야. 대치동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걸 내가 잘 흡수하려고 그러면 나 뭐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왔어. 나 6평 점수 3등급 이하야. 그러면 지금 이 1번이나 2번 시기에 이거 해줘야죠 이거. 이거 해줘요. 개념을 하거나. 아니 문풀 한 번 해주거나. 한 번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은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밭 개강 전에 1번이나 2번 시기.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즌이나 기말 끝나고 나서 여름밭 개강 전까지 열흘이라는 그 시간이 빌 때 그때 완벽하게 한 번 뭔가를 돌려주고 그 다음 오세요. 아 쌤쌤 저는 웬만큼 실력 되는 것 같아요. 실력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쌤 한 번 돌렸어요. 한 번 돌린 게 뭔데? 한 번 돌린 게 뭐? 한 번 쭉 보면 돌린 거야? 한 번 봤는데 점수가 나와야 돌린 거지.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러면 이 시기에 개념 인강 한 번 듣던지 아니면 심화 문풀 한 번 돌리던지 한 번 돌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잘 돼요. 현강에서 되게 답답한 경우를 많이 봐요. 일단 들어왔어. 학원 애들이 울어 오니까 이제 오는 거지. 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 듣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개념할 친구야. 얘야 너 개념해야 돼.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문풀 잘 따라갈게요. 그래. 근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돼. 문풀 진도에 맞춰서 개념 인강 다 짓고 와. 같이 우리 가자. 그래서 개념 인강 들으면서 같이 문풀 강좌 가자 그래. 근데 그래도 잘 못해. 이때 와서 개념을 시작하는 친구들 이때 와서 개념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과연 인강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되게 냉정한 얘기로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여름 파악 때 늦게 온 거야. 이제 지금 이 시 개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문풀 강좌 들어온 친구가 그 친구가 얘야 가서 너 인강으로 듣고 와 했을 때 인강으로 미리 예습 좀 하고 와 했을 때 그걸 잘 예습하고 오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안 만들라고 하면 미리 공부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되게 웃는 얼굴 안 웃나 지금? 되게 있잖아 되게 어 웃는 얼굴이 할게 웃는 얼굴로 지금 되게 쓴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때 처음 시작하면 늦는다고 이해가 돼요? 이때 개념을 처음 시작하면 늦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이때 해오라고요. 알겠죠? 인강을 듣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때 공부를 압축을 듣던 시음을 듣던 문풀을 듣던 들어요. 그리고 구평에서 얘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뭐라고? 얘를 예비 수능으로 생각하고 얘를 완전 잘 보라고 이거를 엄청 잘 봐요. 자 잘 보고 그 다음 내가 피드백을 해야지 이 시기 이 시기는 내가 피드백 해줘야 돼. 수능 만점인 친구도 구평 만점인 친구도 피드백 할 건 있어요. 그죠? 이 시기 피드백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석 시기 이때 이때 4일 빈단 말이야. 4일 23일부터 23, 24, 25, 26 비어 26이 대체휼이야. 그럼 24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시간이거든 그 4일이면 그 기간 동안 이걸 잘 메꿔 잘 메꾸세요. 메꾸고 나와서 그 다음에 6주 파이널 기간 있죠? 이때는 되게 파이널 열려. 파이널은 뭐지? 뭐하는 강의? 몰고서 겁나 푼단 말이야. 근데 모의고서 풀 때 내가 이 모의고사에서 안 뒤처지려고 하면 이때 부족한 걸 메꾸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둬라 여름방학부터 열리는 강의전 대부분 다 심화 강의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잘 내가 흡수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번쯤은 개념이 안 된 친구들이나 내가 뭔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메꾸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잘 메꾸세요. 첫 번째 타임이 언제야? 기말고사 타임 기말 기간 두 번째 타임이 언제야? 기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강 전까지 그 타임 내가 만약에 수시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기말 잘 본 다음에 보고 나서 그때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잘 쓰세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6평을 잘 봐. 최대한 잘 봐. 못 보면 어쩔 수 없지. 피드백 해야지. 이때 2주 기간 동안 피드백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을 추석 때 잘 메꾸고 대개 추석 때는요 찍기 특강을 막 해요. 쌤도 찍어 이때. 쌤 찍기 특강 하니까 무슨 사짜 강사 같은데 총 정리 한번 하는 거야. 총 정리 하면서 올해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모두 분석해서 올해는 이런 경향이 있다. 를 알려주며 한번 전체적으로 돌리지. 이때 쌤은 뭐라냐면 적중 탑 10티 이거 해요. 이거 할 때 이 내용을 여기서 잘 듣고 완전히 피드백 돌린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에 파이널 때는 모의고 계속 풀면서 내 실력을 자꾸 올려가는 거야. 나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아는 걸 그대로 유지해 갈지 이걸 잘 정리하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한국사 한국사 공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국사는 적어도 문과의 경우 3등급 이과의 경우 4등급이 나와야 돼.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자 문과 35점 이하다. 이과 30점 이하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한번 전범위 한번 돌리세요. 전범위 이건 구멍이 숭숭숭 나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년에요 갑자기 갑자기 수능 한국사가 어려워졌어요. 엄청 어려워진 건 아닌데 어? 공부를 대충 한 친구들은 어? 어려워. 이거 헷갈리는데 찍어서 맞추고 어쨌든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대충 되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커트를 못 맞춰가지고 최저 안 돼서 떨어진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국사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점수가 만약에 이만큼 안 되잖아요. 전범위 한번 개념을 한번 돌리세요. 한번 완강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언제 해주는 게 좋아? 이거 여름박 돼야 돼. 이거. 여름 아니면 1시간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대개 한국사가 안 되잖아. 그럼 대개 이런다? 대부분. 야 한국사 5시간 만에 끝내주는 강의 없음?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돼. 점점 촉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든 파이널 모의고사 보든 아니면 문풀을 하든 간에 여튼 문제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 내가 개념을 한번 봤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봐야지. 내가 한 개념이 내가 한 개념이 내가 공부한 개념이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돌렸으면 자 3등급이 나오는 친구던 나오지 않는 친구던 자 선생님이 지금 기준을 둡니다. 이때 요거 한번 돌리라고 한 친구들은요. 요거인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건 전 전체 다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파이널 기간에 모의고사를 보든 문풀을 한번 돌리든 간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개 9평 이후 자 9평 이후에는 둘 중 하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내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거 이거는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내용을 알아도 까먹으면 그만이거든. 알겠지? 자 그럼 요거 한국사 아셨죠? 다시 한번 요거 커트가 안 된다. 35점 여러분 2등급이야. 근데 커트가 30이잖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훅 떨어져서 진짜 최저 못 맞춰서 줄 수 있으니까 문권 35점 이권 30점을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거 안 되면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9평 이후에 한번 전체로 문제풀이 하셔라. 알겠죠?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여러분들이 하는 친구는 다 알겠지만 지금 세사 동사 친구들 지금부터가 알자예요. 잘 들으세요. 세사 동사는 친구들은요 이번 6평에서 6평에서 6평 점수가 나 3등급 이하예요. 쌤 저 3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저기 책 한 시간 있죠? 이쪽 와보세요. 여기 여기 1번이나 2번 시기 있지? 1번이나 2번 시기에 이때 반드시 개념이나 심화 정도는 돌리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다 쓸게요. 3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1번 언제? 기말 지금 준비하는 기말 기간이나 아니면 두 번째 여름 개강 전이죠. 여름 개강 전 이때 한 10일 정도가 빈다고 10일 이 기간 동안에 뭘 하셔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때 개념을 완성하던 아름다운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 완성을 하던 아니면 내가 좀 아슬아슬하다 전 선생님 저는 3등급 이상이긴 한데 좀 불안불안해요. 이번에 3등 컷이 되게 낮았지. 그지? 그러면 세계특강 세계특강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걸로 쭉 한번 돌리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쭉 한번 돌리고 이거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강좌에 오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풀이 맹훈련 강좌가 7월 초에 열려요. 근데 문제풀이 맹훈련 강좌가 7월 초에 열릴 때는 대개 맹훈련 강좌고 심화 강좌이기 때문에 3등급 이상 친구들에게 추천을 할 거예요. 그 이하는 이거 하고 와라. 개념이나 세계특강 하고 와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3등급 좀 만들고 오는 게 좋으니까 문제풀이 맹훈련 하기 전에 이거를 꼭 돌리고 오셔라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맹훈련 강좌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쉽지선 다중답안이에요. 선택지가 10개 그 다음에 정답 몇 개인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하나인 문제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오답지를 오답지는 잘 안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쌤이 선택지만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쌤은 자료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3개 특강도 3개 특강 3개 아래 다 자료가 다 있고요. 문제풀이 맹훈련도 자료를 상당히 촘촘하게 봐요. 그래서 자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개 나열한 다음에 다 구분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베이스를 잘 만들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쌤이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쌤이 언급을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기 여름방학 때부터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니까 1번 2번 시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 압축 심화 문풀 정말 알짜 강좌죠. 이 강좌를 잘 들으시면서 수능 만점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웃는 얼굴로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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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